소이 소이 A M M R R R R R R R R R 지금 BHC 치킨을 시키면 플래너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신년계획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잘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이 A S M R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치킨이 왔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BHC 치킨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짜잔 BHC 치킨에서 매년 다이어리를 이렇게 출시하고 있잖아요 이 기치한 플래너는 11월 1일부터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기치하고 귀여워서 남녀노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다이어리에요 치킨을 먹기 시작하기 전에 살짝 보여드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여기 뒤에도 엄청 귀엽고 기치한 일러스트들이 있는데 이번 다이어리는 하드커버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무료제공 무료제공 다이어리지 저는 돈 주고도 살 것 같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BHC가 매년 다이어리를 출시하다 보니까 점점 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 탄탄하고 세련된 그런 느낌의 다이어리인데 그리고 사이즈가 좀 귀여워졌는데요 요즘에 그 포터블 트렌디를 반영해서 적당히 핸디한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지금 치킨 한 마리 이상 드시면 둘 중에 하나 랜덤으로 받으실 수 있는데 선착순이라서 조기화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귀여운 다이어리 얼른 받으시려면 빨리 주문하셔야겠죠 이번 다이어리는 요즘 MG세대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이신 노이신 노이신 일러스트레이터님과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BHC 대표 캐릭터 뿌링이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공룡 옷을 입은 뿌링이 이거는 뭔가 깔끔하게 캐치한 느낌이고 이거는 세련되고 톡톡 튀는 그 느낌이 남겨있어가지고 진짜 남녀노소 너무 좋아할 것 같은 플래너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 과감한 선택을 했는데요 BHC에서 로고를 뺐어요 보통 이런 데 커버에 크게 BHC라던가 이런 로고들이 크게 박혀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로고를 뺀게 정말 신에 안쓴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 안쪽에 진짜 귀여운 키친 스티커들 이렇게 있구요 일러스트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남기다보면 일러스트들이 다 엄청 예뻐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런 자세한 안쪽 속지는 이따가 치킨 다 먹고 다 열이 꾸미게 할 때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킨 맛있게 먹고 내년에 있을 행사들 미리 이 플래너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BHC치킨에서 여러분들께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제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치킨은 보링클 한 마리 그리고 맛초킹 콤보입니다 치즈머리랑 소딱소딱 더 준비했어요 사실 제가 먹는 양이 많지는 않은데 항상 먹을 때 여러가지 맛을 보고싶어서 이렇게 두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부위를 먹기 위해서 보링클은 한 마리로 시켰구요 맛초킹은 콤보로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링클을 먼저 먹어볼게요 저도 보링클 진짜 좋아하는데 다들 이제 아시잖아요 보링클 얼마나 맛있는지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보링클 닭다리 먼저 먹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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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 치즈향이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치즈맛을 요거트에 찍어먹을 생각을 했을까요 소스에도 찍어볼게요 이것저것 떡볶이 이번에는 mentioned 너무 맛있어 손을 씻고 마실 것을 챙겨왔습니다 다음은 맛토킹 콤보 먹어볼게요 파랑 고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소스가 매력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맛토킹 처음 먹었을때 진짜 놀랬거든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 닫힌거는 남박질해서 닫힌거 아니구요 오늘 클라이밍을 갔다왔는데 굳은살이 좀 까져가지고 크게 닫힌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엔 해보고싶었던 요거트 소스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스가 싹인것 같아요 다 잘어울리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좋게는 진짜 단짠단짠 그 감질맛이 너무 좋은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담아도 다음날 집 앞에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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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볼 뛰어먹자 날 spirit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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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맛있다. 마지막으로 뿌링클 한 조각 더 먹고 자열이 꾸미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뿌링클과 맛조킹 콤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조합이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려서 은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연말 때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플래너 꾸미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24년도 플래너에 내년에 있을 중요한 일정들을 적어볼 거예요 자세히 이 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노이신 작가님과 콜라보한 표지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저도 이 작가님의 일러스트 되게 많이 봤어요 이게 포스터 같은 걸로도 보고 해가지고 잘 알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였는데 이렇게 PHC와 콜라보해가지고 키치한 플래너가 나와서 아주 좋네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컬러풀한 트렌디한 일러스트이터에 딱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노트북같은데 붙여도 좋을 것 같고 핸드폰 아니면 이런 노트에 이렇게 붙여도 좋을 것 같네요 다쿠용 진짜 귀여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스티커입니다 네, 속지도 한번 봐볼게요 아까 앞부분을 말했던 것처럼 이번엔 이렇게 하드커버로 돼있어가지고 더 뭔가 책 같은 느낌 더 안정적이고 퀄리티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스티커는 같은 게 들어있고요 속지는 이렇게 노이지님의 일러스트들이랑 24년도 달력 24년도 달력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쭉 있고 중간에 또 일러스트 그리고 12월까지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 쓸 수 있는 구간도 있어요 위클리 위클리에서 오늘 이번 주에는 뭘 할 거다 뭘 했다 이렇게 노트 적는 노트 구간이 쫙 있습니다 이 플래너가 좋은 게 이 헤비 트래커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주는 갓생을 잘 수 있게 해주는 트렌디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내년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계속이 아니고 갓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획을 한번 세워봐야겠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진짜 챙길 게 엄청 자잘한 거가 남았거든요 그런 거 놓치지 않게 계획을 세워야겠어요 아 근데 일단 어디에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둘 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래도 더 뭔가 깊지 않은 느낌이 이거는 정말 깔끔한 느낌이라 예쁘고 얘는 좀 밝고 깊지 않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력 부분에 내년에 있을 기념일 일정들을 한번 쭉 적고 가볼게요 네 SNS는 소이 ASMR입니다 어 글씨를 정말 못 쓰는 것 같아요 귀여워 귀여워 진짜 색감을 알록달록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2024년 2024년 1월부터 예랑이 토야 오빠의 생일이 있습니다 김규민 축 생일 예쁘게 꾸며줘야 하는데 제가 통손이라서 깊은 스티커들로 심폐소생술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꾸며주겠습니다 간단하게 꾸며주겠습니다 그리고 23일에 본식 드레스 가봉이 있습니다 본식 드레스를 제가 옆에다가 귀엽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너무 못 그리네요 2월에는 이제 설날 연휴가 길게 있고요 드디어 이날은 저희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규민 소연 귀엽다 그리고 저희는 25일부터 3일에서 5일까지 하와이 신혼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오빠랑 놀러 간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을 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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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까지 5일까지 7일까지 5일까지 4일까지 9일까지 9일까지 너무 10일까지 아, 신혼여행 떠날 생각에 뭐 또 신나네요 네, 미리 이렇게 내년에 있을 일정들 착 정리해놓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더 내년에 있을 일들을 계획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되고 더 어떤 마인드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거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제가 작년에 플래너에 적은 거 중에 한 두세 개 빼고는 거의 다 했더라고요 이번 연도에 아직 두 달이 남았지만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년에도 이 플래너를 보면서 아, 내가 저때 저런 걸 계획했었구나 6월 6월 또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 또 있죠 My birthday 일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몇 가지 취미들이 있어요 여기 해피 트랙커에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 그런 저의 취미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갑자기 뭐가 많아졌는데 일단 제가 테니스를 배우다가 잠깐 그만뒀어요 테니스 4달 다녔나 4달 다녔나? 4달 다녔는데 1달 2달 4달 다녔어요 근데 테니스가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부담이 되가지고 잠깐 멈춘 상태입니다 또 멈춘 이유가 화목 아침 9시 20분에 했어요 아침 9시 20분에 했어요 근데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월수금 8시 45분까지 심지어 버스 타고 30분 거리여가지고 이거 두 개를 같이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수영은 엄청 싸거든요 한 달에 6만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너무 테니스도 비싸고 하니까 일단 테니스를 멈추고 수영을 다니자 그래서 지금 수영을 한 3개월 이 정도 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살짝 수영을 배워가지고 지금 접영 접영하고 있어요 홀수금 중급으로 얼른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밍 여기가 이렇게 좀 징그러운데 뚜껑 까진다 그러거든요 굳은살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클라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달에 꼭 두 달에 결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 이제 운동은 아니고요 영화 모임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제 마지막 사회생활이 22살 그러니까 거의 9년동안 사회생활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맨날 똑같은 친구들만 만나고 이렇게 되니까 저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너무 갇혀있다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근데 진짜 고맙게도 저와 슬라이밍 콜라보를 한 그 친구가 저를 이 영화 모임에 데리고 가주었습니다 제가 영화 보는 것도 진짜 좋아했었는데 혼자서는 잘 안보게되고 집중력 떨어지고 좋아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 모임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는데도 보게되고 그러면서 이런 영화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도 거기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너무 진짜 모난 분들 하나 없고 다 재밌어서 지금 이 영화 모임에 아주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2주에 한번 목요일에 가는데 네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내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적어볼게요 아 진짜 스페인어 진짜 작년에도 배우고 싶다고 했었는데 스페인어 배우기 리워드 리워드로 회화가 조금 되는 정도가 되면 스페인 가기 스페인 여기는 어 운동 기록 식단 기록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다이어트하면서 조금씩 제어하다가 보려고요 제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에 무링이를 그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공룡 옷 입은 뿌링이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여기 커버에도 있는 뿌링이 이 친구, 귀여워 이 친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 수 있겠죠? 동그란 얼굴 손이 이렇게 손이 너무 크다 눈이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것 같아요 왜 귀신같지? 왜 귀신같지? 이렇게 공룡 눈 눈 콧구멍 콧구멍 그럴싸한 것 같은데요 아닌가? 색칠도 해줄게요 색칠도 입도 칠해주고 색칠도 잘 그렸는데요 귀여운 것 같아 옆에 미니미뿌링이를 묻혀주고 피쉬타임도 묻혀주고 잘 그렸죠? 네 여러분 지금 BHC 치킨을 시키면 이렇게 퀄리티 높은 플래너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섬작순 프로모션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도 이 플래너 하나 겟하셔가지고 신년계획 알뜰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아까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영상 영상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BHC 플래너에 대한 기대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점을 통해서 15분에게 BHC 기프티콘을 증정해 드린다고 합니다 치킨도 먹고 플래너도 받고 24년도 계획도 쓰고 너무 좋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맛있는 치킨 먹게 해주신 BHC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기침을 계속해서 굿나잇 이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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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raid 셀프 닝 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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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